스포일러 스포일러 스포일러인데 저희가 어디까지 숨길 수 있고 어디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까도 굉장히 고민이긴 했었어요 모든 한매 한국에 오면서부터의 일들이 다 밝혀져야 하는 스포일러이기 때문인데 혼자 살아가야 되는 여자들인건데 거기에 가장 정말 끝내고 싶은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인생을 살면서 아이라는 존재가 내가 계속 살아가게 하는 이유인 존재인거는 그런 여자 둘이 살아가는 사건을 겪는 얘기인데 어마어마한 존재감 아이 뭐라고 되게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한 아이를 놓고 사랑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생각들을 했는데 모든 건 다 열어두고 연기했고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없는 저는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님도 사실 지금 아이가 없는 모두가 지금 부모가 아닌 상태에서 아이를 가진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상상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더 많이 누구의 답이 정답이 아닌 상황으로 연기를 할 수 있었고 연출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보시고 모두가 판단은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모든 걸 열어놓고 연기했어요 이게 모두가 다 다른 답을 얻으셨겠죠 저희 둘의 연기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이 모성을 연기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큰 부담감과 질문과 항상 부족함을 언제나 느끼는데요 그래서 좋게 봐주셔서 너무 기쁘고요 그냥 제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지만 배우이고 영화 속 지선의 인물로서 깊이 경험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아픈 것들을 결결히 잘 표현해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저희 감독님과 효진이와 저와 또 어떤 이 이야기가 지선에게서 출발하지만 또 두 여자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나눴고요 어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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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